의상수학은 연결성이나 연속성 등 작은 변환에 의존하지 않는 기하학적 성질들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이다. 이 부분의 본문은 일반 이상수학입니다. 일반 이상수학에서는 일반적인 의상공간의 개념 및 이위에 정의할 수 있는 여러 성질들의 관계를 다룬다. 일반 이상수학에서 다루는 개념으로는 열린 집합, 닫힌 집합, 연속성, 수렴, 극한, 콤팩트성, 연결성, 의상동형 등이 있다. 일반 이상수학의 주요 정리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대수적 의상수학입니다. 대수적 의상수학에서는 의상공간의 구조를 이에 연관된 군 및 중군 등의 구조로서 연구한다. 대수적 의상수학의 주요 개념은 기본군, 호모토피, 호모토피군, 호몰로지, 코호몰로지 등이 있다. 이 부분의 본문은 매듭이론입니다. 매듭이론에서는 한 공간을 다른 공간에 매장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특히 원의 3차원 유클리드 공간으로의 매장은 매듭이라고 하며 매듭이론의 주요 연구 대상이다. 매듭이론에서도 의상수학의 기본 개념이 적용되는데 매듭을 적당히 구부리거나 휘게하여 모양이 같게 나온다면 이는 같은 매듭으로 간주하고 의상동형이라 일컫는다. 기아학적 의상수학에서는 다양체의 의상수학적 성질을 다룬다. 다양체는 국소적으로 유클리드 공간과 닮은 의상공간으로서 일반적인 의상공간보다 더 다양한 성질들을 갖는다. 다양체의 의상수학은 차원에 따라 현저히 다른 성질을 보인다. 1위 차원 다양체는 자명하고 5차원 이상의 다양체 역시 하나의 공통된 이론이 존재하나 3차원 및 4차원 다양체는 매우 복잡한 성질을 보인다. 이 부분의 본문은 미분이상수학입니다. 의상공간의 한 종류인 다양체에는 미분기아학을 정의할 수 있는 구조인 매끄러움 구조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구조를 갖춘 다양체의 경우 일반 의상공간을 넘어서 미분구조 자체의 여러 의상수학적 성질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성질을 보존하는 의상동형 사상을 미분동형 사상이라고 하며 미분이상수학은 미분동형 사상에 대하여 불변인 매끄러운 다양체의 성질을 연구한다. 의상수학은 집합론과 더불어 다른 수학 분야의 기초를 이룬다. 특히 복소해석학 등의 분야는 의상수학적인 성질이 강하다. 자연과학에서는 연속성의 파괴를 다루는 분기이론, 파국이론, 혼돈이론 등이 응용된다. 또한 이론물리학에서 의상수학은 솔리톤이나 순간자, 자기홀끝 등의 분류에 사용된다. 의상수학은 19세기 말에 앙리프엔카레에 의하여 아날리시스 시투스 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어에는 초기에 의상계야학이라는 이름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